화이트 네모의 꿈 화이트 네모의 꿈 듣고 오셨는데 일부러 제가 화장실 갔거든요 근데 첫방이라서 어쨌든 좀 빨리 들어가야지 해서 결국 노래를 들었는데 가사가 진짜 생생해요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데 나는 주위를 둘러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 막고 있으니까 그리고 온통 네모난 것들 뿐인데 이런데 나는 주먹밖에 없어 주위를 둘러보면 주먹이에요 그냥 그리고 지구본이 둥글다는데 주먹이 더 둥그를 거야 나한테는 그리고 이 노래가 끝나잖아요 그럼 난 그때 끝난 게 아니야 한 곡 재생돼서 또 돌아와요 이 노래가 따라다당 따당 무한반복 그래놓고 지금 우리 가족 단체방에 큰누나가 니마 다른 에피소드 좀 부탁할게요 네모의 꿈 식상 이러는데 자기는 식상하겠지 자기는 가해자니까 몰라요 피해자는 식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화이트 선배님한테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 노래 이 노래 나오면 이 노래로 광고 하나 찍어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침대에서 내가 막 아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침대에 넣었는데 너무 평화롭게 잔다 뭐 이런 거 한 peine Modem 2021 감사합니다.